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rdb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relational r, database 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rdb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를 해요 아셔야 되는 거고 relation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elation은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을 갖다가 rel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이블의 형태로 표현한 것 relation, 테이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지금 아래 테이블을 보면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뭐예요? 필드잖아요 그 필드를 속성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ttribute 잠시 후에 볼 건데 그래서 얘네들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98005 학번이잖아요 유능해, 1학년, 의상학과, 이렇게 행 개념, 레코드 개념이잖아요 그게 바로 튜플이에요 튜플은 레코드 행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학과의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메인이 무슨 뜻이 있어요? D-O-M-A-I-N 범위, 영역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학과 그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성별 그러면 남녀 그게 바로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 릴레이션에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속성들 이거를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릴레이션 스키마는 그런데 아래쪽에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스턴스가 무슨 뜻이 있냐면 사례, 샘플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튜플, 행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잖아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릴레이션 인스턴스 얘는 동적인 개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키마는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안 변하잖아요 필드니까 스키마는 정적인 개념 그렇게 또 아시면 되는 거고 또 사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어트리뷰, 얘는 필드를 뜻하는 거예요 필드, 속성, 어트리뷰, 필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자유주간 필드, 그 다음에 열을 뜻하잖아요 필드, 열, 속성, 어트리뷰 다 같은 뜻이에요 또 하나 동일한 속성명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어트리뷰트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트리뷰트의 수, 이 속성의 수를 뭐라고 그러냐 디그리 번역을 하면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테이블에서 차수는요 네 개예요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이렇게 네 개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거는 행, 레코드를 뜻해요 튜플, 행, 레코드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의하고 마찬가지로 튜플도 순서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튜플의 무슨서, 속성의 무슨서 알아두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튜플은 행, 레코드를 뜻한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이 튜플의 수를 뭐라 그러느냐 카디널리티 기수라 그래요 카디널리티 그럼 위에 테이블에서 카디널리티 기수의 개수는 뭐예요 제목은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메인, 도메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성이 가질 수 있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별의 경우에는 남녀, 그 다음에 월은요 1월에서부터 12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키의 종류인데요 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 열쇠 맞습니다 K, Y, 키, 열쇠를 뜻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서 키는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로 이제 후보키라는 게 먼저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후보키라는 건 뭐냐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뭐냐면 후보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누군지 특정지울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후보키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누군지 특정지울 수 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한 필드만 가지고 한 속성만 가지고 특정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드니까 최소성이에요 그래서 후보키라는 거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4번 군인이면 군번 그렇죠? 바로 그거야 대학생 학생이면 갖고 있는 학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후보키인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보다는 뭘 써요? 4번을 쓰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랬을 때 이 4번은 뭐가 된다?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본키예요 프라이머리키 그러면 4번을 몰랐을 땐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대체키예요 간단합니다 자세하게 지금 여기 테이블 보면 학번이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이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번이 기본키예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이 주민번호 학번을 몰랐을 때 주민번호를 알면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가 그리고 이 학번을 가지고 바깥쪽 개념으로 빠져나가요 지금 101이라는 학생의 주소는 어디예요? 성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소를 알려면 수강테이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키 101 101을 가지고 101 학생 같은 경우는 주소가 어디냐 바깥쪽 이 수강테이블로 가서 101 융상현 성남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웨래키라고 하는 거예요 웨래키 그리고 이 수강테이블에서 이 학번은 프라이머리키다라는 거죠 기본키 기본키는 우리가 프라이머리키 그래서 PK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값 그게 바로 기본키고 말씀드린 대로 후보키가 있을 때 후보키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키 PK 기본키가 되는 거고 널값이나 널값이나 중복값을 입력할 수 없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없거나 중복되는 경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키는 널값이나 중복값을 입력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필드의 값은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과 테이블에서의 학번 이게 바로 기본키다라는 거죠 학번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학번을 선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대체키는요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예요 후보키 유일성과 채소성을 모두 만족한다 그래서 학과 테이블에서의 학번 주민등록번호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로 뭐다 기본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가 바로 후보키 candidate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속성 중에서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때 사용하는 거고 다음 이번에는 대체키 대체키라는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건 기본키 그리고 그 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키예요 말 그대로 후보키가 둘 이상일 때 그 중 하나를 기본키로 지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키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키 그게 바로 대체키가 된다라는 거 학과 테이블에서 학번이 기본키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뭐가 된다? 대체키가 된다라는 거죠 외래키 외래키 외부키 이렇게도 불러요 한 테이블의 속성이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와 일치하거나 널값인 키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거고 외래키 빌드에는 중복된 값 널값이 입력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한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키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슈퍼키 이 슈퍼키는요 한 테이블 내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 속성들의 집합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필드가 합쳐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일성은 만족해요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필드 속성이 합쳐졌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슈퍼키예요 결론적으로 한 필드 가지고는 유일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필드를 합쳐가지고 유일성을 만족시킨다 특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개의 필드가 합쳐졌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무결성 제약 조건 첫 번째로 개체 무결성인데요 개체가 결점이 없다 이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학번 주민등록번호 그 중에서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키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키는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없잖아요 중복되는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개체 무결성이라는 거는 그 개체가 결점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값은 널값이나 중복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바로 개체 무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체가 결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에서 학번이 기본키로 지정이 돼서 사용을 해요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고 레코드를 추가할 때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속성에는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키로 학번이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학번이 기본키로 지정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키로 지정된 학번 속성에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개체 무결성이에요 또 하나 학번 속성에는 한 번 입력한 속성값을 중복해서 입력할 수 없다 방금 전에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바로 개체 무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참조 무결성인데요 참조할 때 레퍼런스 할 때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두 테이블에 연관된 레코드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게 참조 무결성이고 두 테이블에서 서로 참조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테이블의 한 값이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대한 속성값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된다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고 웨래킷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킷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조건 그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과 테이블의 학번 수강 테이블의 학번이 참조 무결성 관계가 유지가 되는 관계에요 그러니까 서로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관계라면 학과 테이블의 학번이 없는 값을 학번이 없는 값을 수강 테이블의 학번에는 당연히 추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 이라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